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기도로 풍랑을 이기라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뇌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뇌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적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드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로 풍랑을 이겨라 이런 제모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이쪽으로 가면 풍랑이 없을 거야 이 길로 가면 풍랑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살면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에 나가면 바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환란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길 수는 있다는 거죠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죠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풍랑이 두려웠으면 며칠을 먹지 못했고요 배가 파손될까 두려워서 싣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이 배는 파손되어서 이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한 섬에 가 걸리리라 한 섬에 가서 닿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나중에 그들이 그 섬에 가 닿아서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더라 그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풍랑을 이겼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록 그대한 풍랑 앞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영적인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떤 문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작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풍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아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그대한 풍랑이 불어서 그들이 두려움 중에 빠지고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겠죠 오늘도 우리는 두렵다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마다 숱한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있을 때도 그들은 홍해 바다가 우리를 다 죽이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홍해를 내가 건너게 할 것이다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들은 그 죽을 것 같은 바다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서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 풍랑은 배가 파손될 것 같고 배가 파손되면 우리는 죽을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한 섬에가 닿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섬에가 닿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것이에요 저는 축복하기에는 오늘도 망망대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에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랑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 대해서 알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여서 여호와를 아시길 바라요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바울은 풍랑을 알고 싶었지 않아요 오늘은 그렇죠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태풍의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나 바울은 일기예보를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세상의 소식을 들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 것이고 거기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풍랑 앞에서 일기예보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풍랑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풍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 바람의 경로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요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선포하셨듯이 우리가 교획에도 없던 우리 투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를 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은 기도해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냐고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무뎌지은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던 엘리는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그냥 우연히 들리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과 소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대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느냐는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살아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믿노라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1개상 19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무도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우상과 바하를 숨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기를 자초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로운 자 7천명을 남겨두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게 믿어지게 될 때 엘리야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걸 그냥 지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비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로운 자 7천명을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겨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사실이 능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엘리야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봐오려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가서 걸리리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구원할 거면 어디서 구원할지를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면 왜 섬의 이름을 모르냐고요? 섬의 이름을 몰라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섬의 이름을 알아야지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따졌겠습니까? 바울아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왜 섬의 이름을 모르느냐 섬의 이름을 말해야 그게 사실이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섬의가 걸리리라 나는 그 섬의 이름을 몰라요 나는 그 섬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십시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풍랑일 때마다 기도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풍랑이 사라진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런 영적인 작용이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다 사라지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동화같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하면 병이 고쳐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야 된다 신앙은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2024년 올해로 일곱 번째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에이 뭘 그래 그러면 아무 일은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상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도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믿으시는 사람은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지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구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가 과연 배는 다 파선이 되고 우리는 바닷가에 떠밀렸는데 어느 섬에 가서 우리가 걸리게 되어서 구조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하더라 기도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섬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구조된 후에 앉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멜리데라 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그 섬이 어딘지도 그 섬의 이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풍랑 가운데도 파도 소리만 듣지 마시고 세상 아우성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전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을 좀 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풍랑일 때마다 소리를 또 보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시오 자꾸만 세상 소리도 시끄러운데 거기다 또 보태고 있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는 자에 머물지 마라고요 똑똑이 되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 되세요 어디서 들은 거 많아가지고 똑똑이가 돼가지고 똑똑이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오늘도 문제의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 너에게 믿음이 개자식 하나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기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줄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믿음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배는 다 파손되고 큰 풍랑 중에도 우리는 메일리데의 섬에 가서 구원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메일리데의 섬에서의 기적과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의 간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